첫 번째는 너무 맛있어 가게에 뭐라 그런지 비벼먹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베리베리 너무 맛있다 왕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올리브유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콜라 이번엔 계란에 손질을 넣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라면은 계란에 넣어먹는게 좋아요 이 라면은 계란에 넣어서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라면은 계란에 넣어서 넣어서 넣어주세요 단무지가 부끄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